고딩 때, 나 유튜브 했잖아, 나 고딩 고3부터 유튜브 했거든? 사실 고2부터 했긴 했는데 그 계정은 없어졌고, 영상 내렸었고 아니, 나 안 내렸.. 여튼간 그랬단 말이지? 근데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 고3 때 어떤 애가 교실에서 내 영상을 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들어오니까 뭐지? 그 날 봤나? 뭐 하는 거지? 내가 이런 식으로 봤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간 걔가 좀 꼽지려고 한 거 같아 내 생각엔, 난 그때는 그런 거 몰랐거든 내 영상 보고 있네? 그렇게 생각을 했지 지금 생각하니까 족같네 근데 걔 와꾸가, 와꾸는 기억나거든? 대충 어떻게 생긴지? ㅈㄴ 나빴어 그냥 돼지야 돼지 육수네 나는 돼지 고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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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2